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데 세상의 것으로 꾸미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원래 내 안에 갖고 있던 성품을 밖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5년이 되어갑니다 연세가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지만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신고생활을 주문하고 있다가 오당한 의견이合わない 때가あります 그러면 이게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믿음의 말을 해주곤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인 홍집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세다 요즘 너무 강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지금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원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의 원래의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의 본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했습니다 성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닮아가라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된 마음을 상태를 바깥으로 표현해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에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이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이해능력 등등 여러가지를 새롭게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목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은 우리의 개인의 삶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베타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되는지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것을 목표 삼고 본을 삼아서 닮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신고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점점 기억력을 잃어 가죠 치매에 걸린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점점 기억력을 잃어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도 자신조차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운동 등등 말입니다 치매는 사실 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뇌에 손상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사실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자극을 주는 운동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예방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뜨거운 열정을 식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나아갔던 그 모습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그리 신중하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힘쓰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자꾸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결심하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로스의 아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스의 아내는 멸망당하는 소돔 땅을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것은 그녀가 멸망당하는 그 죄악의 소돔 땅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에 확신이 없었고 또 세상에 그곳에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었던 것입니다 멸망받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그 로스의 아내가 아쉬웠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뒤로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미련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갈 수 없고 구원의 길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내가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것에 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고자 은혜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주어진 예배 가운데 조금 은혜 받으면 충만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나의 의지와 행함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 받고자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의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救이의의道, 신의의道에だけ歩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